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홍천에서 최근 입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9명을 비롯해 10명이, 인제에서도 3명이 추가돼 모두 33명이 확진됐습니다. 어제는 춘천에서 11명, 속초에서 2명이 늘은 가운데 사흘째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원주의 누적 확진자는 793명, 도내 누적 확진자는 3,498명입니다. 코로나 확산에 제한적으로 운영됐던 원주 지역 경로당이 다음 달부터 전면적으로 개방되겠습니다. 원주시는 고령층 백신 접종 비율이 증감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관내 453개 경로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사와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이 가능하지만 백신 접종 확인서를 제출한 어르신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는 다음 달 백신 접종 배지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조선 단종의 장례를 치른 충의공 엄흥도의 기념관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불에 타 경찰과 소방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 영호르베인은 충의공 엄흥도 기념관에서 불이 나 기념관 한계동 150제곱미터가 모두 불에 탔고 충의공의 초상화와 내부에 있던 2억 원 상당의 집기류가 소실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충의공 엄흥도는 단종을 장사 지낸 영월의 호장으로 영조 때 충절을 인정받아 공조 참판에 추중됐습니다. 제71주년 6.25 전쟁회를 맞아 기념식이 원주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6.25 참전용사들의 회고사와 결의문 낭도, 만세 3창, 6.25 전쟁 관련 동영상 시청 등의 순서를 통해 동족 산장 내 비극을 기억하고 한국전쟁이 남긴 그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기념식에서는 참전용사와 지역 보훈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